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번 저희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시장의 하나의 대응하는 방법 아닐까요?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10가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두 분이 좀 힘이 되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셨죠? 그런 종목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의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슬희 전문가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키다리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대한재강, 바이오플러스, 파트론,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하이브, PJ메탈, 하이트진로, DB하이텍, 풍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그런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지 웹툰 등 이런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틱톡 바이트댄스에 웹툰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0여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틱톡의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최근 레진 앤토테인먼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콘텐츠 업의 중심이 IP거든요. 그래서 그런 IP,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와 레진 앤토테인먼트는 향후 4년 동안 양사가 보유 중인 수천 개의 웹툰 타이틀이라든지 신규 제작 IP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단 글로벌 시장이 없다는 웹툰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천억 원대 이상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바이트댄스에 4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출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8개의 언어로 13개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었지만 들어서 12개의 언어에서 20개의 언어의 플랫폼까지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와 같은 K문화 콘텐츠의 성장성들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업계의 전반적인 산업 파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창훈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이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엔터 종목입니다. 최근에 엔터 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이제 전거래일 시간에서 또 YG 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역시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BTS도 마찬가지고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다시 대거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움직임으로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주력 매출 중에 하나를 다시 복원한다는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직전에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가격이 42만 원 라인 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28만 원 라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 가능성은 좀 크게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 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실적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앨범 판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굿즈라든지 MD 쪽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BTS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아티스트들도 세븐틴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렇게 키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 판매 보시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 아티스트들 보신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그래서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스마일 님이 하이브 그럼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11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간만 좀 충분하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사이 갭들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3만 원 라인 때까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가격라인 때부터는 아무래도 물량이 좀 소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만약에 강행이 뚫어주면 그대로 솟구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기간 조정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자세하게 답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요. 일단 대한제강이고요. 기업량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 국내 회사의 철근은 주로 내수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철근이 한국으로 수입해오면서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탄소 정책이라든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급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급을 늘린다면 그만큼 사실 철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탄소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철근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올림픽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SOS이라는 어떤 사회 간접자원에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이라든지 이제 철강 쪽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저절로 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철근 가격 상승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국내 역시도 철근 수요가 작년에 이제 1,100만 톤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1,300만 톤으로 한 소폭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상반기에도 이제 가격 협상력이 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 즐겨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재강까지 한 종목 함께 소개받았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PGA 메탈입니다. PGA 메탈. 네, 알루미늄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가격 보시면 일단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좀 갱신을 했다라는 부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에 대한 우려 차질이 가격 상승에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경량화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메탈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 기조에서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탈산재랑 빌렛이라는 그 두 가지로 거의 매출을 다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약 51% 정도로 물론 포스코 쪽이랑 같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는 보는 것과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포스코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빌렛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차세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높고 필수 소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외적인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J 메탈, 알루미늄 관련 종목인데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모두 좀 낙호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역시 0.6%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도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호주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데 호주 시장이 2.7%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출발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장은. 이러면서 대만 가권도 역시 1% 넘게 하락세,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도 함께 보셨고 우리 시장도 1.7% 코스피가 1.7% 가까이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860선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슬희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플러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필러 전문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필러 매출에 대한 어떤 고성장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필러 매출액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48%가량 지금 매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중국 하이남 부분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안 된 어떤 상황인데 향후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에 따라 또 실적 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 매출액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한 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스킨 플러스 히알에 대한 어떤 허가도 지금 받아서 굉장히 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터키 이런 이제 해외 수출 쪽으로도 이제 고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사실 어떤 단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꿈을 먹고 살아가는 거에 비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기업 대비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꾸준한 편이고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하창원본부장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네, 아무래도 이제 주류 가격 인상에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타트를 좀 끊어준 또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만 좀 한 시간 정도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완화하는 포스터 팬데믹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래 두기를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반 경제 쪽에서 좀 버티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좀 병행해서 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싹쓸이 쓸어가는 이런 좀 품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이벤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인상으로 이제 연간 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약 900억 원 이상이 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가정식도 여전히 좀 견주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이제 식당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스리 전문가님. 네 파트론이고요. 파트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안테나라든지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분기는 이제 어떤 재고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비수기 쪽에 좀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영업이기 한 120%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사의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 추락 계획을 이제 전년동기 대비 20% 정도 상향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8천만 초반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편인데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은 이제 생산라인에 굉장히 좀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반사익 수혜를 보기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플래그십 공급망 진입과 또 OIS에 대한 어떤 채용 확대라는 점인데 처음으로 지금 플래그십 메인 카메라 모듈 벤더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든지 그동안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공급을 부품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파트론이 벤더로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그 갤럭시 22 수요에 따른 어떤 추가 실적 업사이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 올해 이제 OIS라는 어떤 그 손떨림 보정 부품 기능이 이제 갤럭시 A라는 어떤 저가 라인업까지 굉장히 좀 전면 확대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모듈 판매 단가가 기존 대비 한 5%에서 10%가량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트론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이요? 네, 손떨림 보정이 좀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업황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물 가격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반사 수혜를 받을 만한 이제 뭐 대외적인 이벤트들도 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런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코로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움직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 가장 또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부 이런 투자 부분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나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긍정론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좀 실적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8인치에서 12인치로 넘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전환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8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량 생산에 조금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캐파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영향력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반도체 화합물 쪽에 대한 신사업을 좀 진행이 되는데 해당 시장이 연평균 이제 두 잘수 이상씩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까지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DB 하이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은 부탁을 드릴게요. 이슬희 전문가님. 일단 SBI 피테크 솔루션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겨진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떤 국제 송금 업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각국 교류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만큼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입국 허용을 또 이제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내 외국인 수요라든지 또 노동자 유입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금 사업부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숨겨진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SBI 핀테크 솔루션즈 주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풍산입니다. 풍산.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대창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가벼운 종목군들이고 이제 좀 무거운 풍산이라든지 고려하영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으면 되는데 뭐 비출금속에 대한 이런 좀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회사고 방산 쪽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총알 쪽. 그래서 지금 이벤트에 따라서 사실 충분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좀 무겁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모아가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열 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 가지 종목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뭘까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 데 비해서 지금 숨겨진 이제 종목인 마지막 종목 SBI 핀테크 솔루션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하이브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역시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뭐 하이브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를 주셨습니다. 엔터주 중에 하이브 그리고 숨은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각각 두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 당장 거래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두 분이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힘이 되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